자 이어지는 무대도 정말 우리 배우 선생님의 목소리가 모창이 나올 정도로 뛰어난 분이거든요. 우리 민영진 씨가 오늘 준비를 했네요. 어떤 노래인가요? 네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영월 애가 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. 바람을 타고 말 위에 앉은 건가 말을 타고서 바람을 재촉하나 단정 단정 어린 단정 단정이 귀향 가던 날 아 울었다 산천도 울었다 영월 땅도 울었다 영월 땅도 울었다 없는 노래 잊지 마 Hero 물결을 타고 나룻배에 앉은 건가 나룻배 타고 물결을 재축하나 단정 단정 어린 단정 단정이 떠나가던 날 아 울었다 남산도 울었다 한강 수도 울었다 아 아 아 아 아 아